안녕하십니까 똘랑똥꼬라는 천연 온천에 가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우버쉐어를 해야 돼서 지금 제가 공항에 왔습니다 멕시코 똘랑똥꼬가 진짜 이쁘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물 별로 안좋아서 온천도 별로 안좋아하고 저 원래 바닷가도 별로 안좋아하는데 기회가 된 김에 이렇게 또 가실 분들 계실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0,900원 100달러만 한잔 더 했습니다 온김에 도맹군 만나서 이제 출발합니다 한 분은 멕시코 분인데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워낙 바토 가면 고구 용파 분위기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몬테이 가면 미국 비슷한 도시에요 과달나라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왜 가려고 하냐면 데킬라 무한기차가 있던데 데킬라에요 다? 와 근처 1박 해야겠네요 3명 줄골에 이어야돼요 왕복으로 3600배속 오거든요 원래 4명이서 했으면 더 쌌을텐데 이게 또 가면 기사분이 기다려주신대요 버스로 5시간인데 우보로 가면 3시간이에요 진짜 좋은거 같아요 갈만한거 같은데요 버스로 가면 1시간 때문에 무조건 또 웬만하면 1박을 해야 된대요 어 그때 어디서 잤다던데 어디서? 홍대공원에서 잤다면서요 아 아 아 홍대공원 홍대공원 그 날 꽤 됐어요 한국은 그래도 나름 밖에서 자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덜 위험하잖아요 여기보다 한국에서는 많이들 자요 밖에서 두 분 길거리에서 잤어요 아 진짜? 생각보다 안찮아요 계순데 지갑도 있고 휴대폰도 있어서 그대로 있죠 다음에 같이 길에서 한번 먹고 자요 한국에서 다른 곳에 concerns 여기, 너무 맛예계양이죠 需고 사러 왔어요 아라프대에서 없으신 신발을 쓰나? 너무 아름다워 아 근데 사이즈는 모른다 어... 신호 볼 수 있나 그래서 그래도 배우고 싶어? 이거 하십니까? 당연히 아... 나 너무 아름다워 아 너무 아름다워 많은 사람은 더 아름다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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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발 이게 가까워질수록 더 비싸대요 그래서 가는길 중간에 150페소에 사고 좀 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차에서 방역까지 어우 너무 차가 차도 따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차를 다시 타는 것 같아요 걸어가는 줄 알았네 철저한데 되고 싶어서는 싸다 일단 배아파서 밥 한 끼부터 하겠어 요 주도 좋은데 이게 오우 오우 정성스럽게 싸해져있다 아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날씨 날씨 미쳤다 너무 좋은데 날씨 미쳤다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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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진짜 많고 평일 주말이었으면 진짜 우와 아 4시간 공들여서 올만하다 여기 진짜 왜 말이야 말이야 뭐 아 햇빛 받으면 에너지 아 어 진짜 주말에 오길 잘했다 아 평일에 오길 잘했어요 어디야 어디부터 여기가 그루타스라는 폭포부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 어 물이 엄청 미지근하다 우와 저 고프로 들고 처음 물에 들어가봐요 오우 왜 이렇게 미지근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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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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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금방 들어갈 때 배터리 이거 고프로 배터리를 제가 두 개를 가지고 들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들고가 지금 되긴 되던데 이거 물에 넣어도 되나 아 진짜 다 본갑다 깜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유튜브 초장 가봐요 저 친구가 선물 준거에요 모자 미네랄이 많대요 그래서 색깔이 좀 이렇다던데 물놀이를 별로 안좋아하니까 사실 어떻게 놓은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대한 이쪽 좀 보여드릴께요 깊은지 말해줘 깊나? 여기 밑에 돌이 너무 많아요 돌이 아쿠아 수주 잘 산거 같아요 아쿠아 수주 잘 산거 같아요 오오 조심조심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조금조그맣게 둥그렇게 되어있는 엄청 이쁜 오천 아까 여기서 걸어서 30분을 가야된데요 30분은 뭐 걷고 너무 더워서 어어어어 아씨 drank grup iquement 너무나서 와우 어디로 갈 수 있더라구요 오오 깊이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 이게 호텔이구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뭐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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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은 6백 얼음이 싸다. 한 5분 탄 것 같은데? 와 진짜 크다 오랫동안 맥주 한잔 해줘야죠 이 3개는 몇 개? 85개 짠 짠 짠! 이거 알아? arriba, abajo, al centro, adentro 아, 와봐 그 맛있네 arriba, abajo al centro adentro arriba, abajo al centro adentro al centro adentro 멕시코 안. 멕시코 스타일 한국에는 정산을 안 맞는 건 너무 오래 걸려 빨리 빨리 마셔야 되는데 한국 사일로? 아, 한잔 할 때 시간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오, 좋은 거 뵙고 써먹어요 오, 바베큐 다 먹네 와 오 오, 새해, 매우 고소 이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기는 더 맵고 싶어 아 진짜? 저도요 안녕 안녕 고기 한 입 먹고 싶었다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건배하고 내심 고기 하나 기댔어요 저도 모르게 비킹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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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다 브라질에 5개월 있을 때 브라질도 해변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해변가 저 한번도 안갔거든요 브라질에서도 그만큼 별로 안좋아하는데 와 여기는 진짜 미쳤어요 와 150페소에 이정도면 와 여기는 1박 했었어야 됐네 오 이쁘다 오 잠시만 있었네 귀 Idea 찬양 오 네 иш 잠시만 자리 더러울 오! 오! 좀 차렸네! 뭐야? 뭐? 아, 이렇게 아야 한국어 아, 정국! 정말 잘해, 춤을 잘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잘해 멕시코 인사님 인사님? 과산 천놈이 출세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루이스 가자 아주 잘해 정말 멋져 정말! 진정한 거지? 모두 함께? 전부 그리워지죠 저에게는 처음에 잘 지내지도 잘 지내줄 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녕 안녕 아주 잘 지내줄 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배우고 싶어요 잘 지내줄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 잘 지내줄 대신 어떻게叫? Valentina Valentin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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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땠어? 이건 어땠어? 어? 이거? 이런 자연적인게 아니고 한국은 너무 노 나투랄레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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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원축가 만들었는데 원래 물 있었어 이 물 다 자연스러운 물이야 원래 있는데 이걸 원축가가 만든거랑 아 원축가 그 좋은거 아 여기 이 장소 만드는 사람 돈 많이 벌어요 그 돈으로 학교 만들고 우왕 만들고 모두 매우 좋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있어요 아아 그런데? uma 일해보니까 일해보니까 어머니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동 Scotions ice 주가 우리 애ени 산cson 엄마 아림 아버지 친구 아래부 다 삼촌.... 작은 공중 진지요. 수근. ‒ 수근. 스크린로. 진지로. 새로운 자동차. 모든 문을 구입하며 아주 물고기 미소 물고기 아름다운 물고기 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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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놀고 이제 씻으러 가야 됩니다. 후보분 지금 30분 뒤면 만나야 되는데 후보분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는 진짜 좋았어요. 진짜 물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올 것 같아요. 처음에 봤던 폭포수도 갈 수 있고 두 번째 그런 큰 데도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갈 수 있고 아까 마지막에 좀 프라이빗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 이게 선택지도 다양하니까 만 원도 아니에요. 저 물 안 좋아하는 저도 진짜 만족입니다. 전부 다 물이 다 자연이기 때문에 인공적인 물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이제 또 지금 빨리 가서 너무 피곤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하고 싶은 치킨 참 재밌다. 그래서 나는 멕시코에 치킨에 대한 리액션 좀 보여주세요. 사랑할 것 같았어. 치킨 때문에 한국 가고 싶은데? 진짜 치킨.. 다큼보다 치킨 더 좋아. 빨리 하세요. 눈에 감히는... 아니 옷이야... 그치킨 진짜.. 우와.. 우와..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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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